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은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확인하는 방법을 김양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13 총선에 나선 후보들은 저마다 다양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공약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되는 것인지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앙선관위 정책공약 알림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후보자 공약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스마트폰에 선거정보라는 어플을 설치하면 쉽고 빠르게 후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 검증과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유권자 정책선거 실천 가이드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정책공약 체크리스트를 저희들이 공개를 했거든요. 이걸 활용하면 어느 후보자 공약이 좋은 공약인지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쉽게 비교하고. 가정에 배송되는 선거 공보물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후보자 기본 정보는 물론 후보자 공약이 자세하게 실려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공보물은 오는 5일까지 각 가정에 전달되며 선관위는 사전 투표일 전까지 후보자 바로 알기 주간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평가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정책을 비교 검증하는 TV돌원에도 핵심 공약은 물론 지역 현안에 대한 후보자 입장을 비교평가할 수 있어 중요합니다. 지역의 일꾼을 현명하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권자들의 꼼꼼한 후보자 검증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